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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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라는 사람이 원래 한 여자한테만 정착할 수 없는 것을. 나도 이런 내가 싫다. 제발 내 좀 그냥 내버려 두고. 시나리오를 쓰다보니 금세 해가졌다. 저녁은 또 뭘 먹지? 아 숯국 이제 그만 먹고 싶은데. 그냥 백돈방 만원하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좀 가격이 좀 있네요. 네 근데 여기가 다 그렇긴 하죠? 네. 추천하시는 데네요. 저는 맛있어요. 아 진짜요? 안 그래도 지금 배고파서 못 먹을까 봐 고민하고 있었는데. 이것도 인연인데 제가 좀 더 하나 사드릴게요. 아 아닙니다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 예 아닙니다. 빨리 와봐요. 아니 그... 예? 초면에... 초면에... 괜찮아요. 갑자기 예? 처음장 먹어도 되겠어요? 예 아무거나 사주시는 거... 사실은 제육덮밥이 먹고 싶었습니다. 아 포장하고 가시는 거예요? 예 저는 갈 거예요. 저는 앉아서 먹을 거예요. 예 괜찮아요. 제가 염치 없이 얻은 먹었을 때..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참국장도 진짜 맛있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제육덮밥이 훨씬 좋았... 제가 밖에 간판 메뉴판을 한참 보고 있으니까 아까 그 사장님이 걸어서 여행하냐고 하시면서 한 그릇 사주시네요. 아 그래요? 저 가격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. 아 맞아요. 장인 낚싯방 하신다고 해요? 저도 낚싯대를 닦고는 왔는데 할 줄을 모르거든요. 할 줄을 제가 지나가서 가서 할 줄을... 저 대낚시는 던지 봤는데... 일일 낚시는... 제가 조만간 한번 챙겨가지고 지나가다가 한번 들려도 되겠습니까? 낚싯방은 어디십니까? 바로 옆에예요? 아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형님 잘 먹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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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...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네.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. 네. 청국장에 아주 맛있었습니다. 네. 또 올게요. 네. 네. 애매Ya 엔급자 자아버섯 세게 치즈 소금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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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스티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Mbappé, Kylian Mbappé Mbappé, Kylian Mbappé Aruhu, Kylian Mbappé 손에 왜 손을 뺀어요? Mbappé, Kylian Mbappé Mbappé, Kylian Mbappé Fiat, Kylian Mbappé Fiat, Kylian Mbappé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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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